우리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모든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단결에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의 정신입니다. 반드시 이번 4월 윤석열 정권 끝장내를 카운트다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튼내가 촛불 밴드 준비하는 동안 9호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주 세력 정당결로 달을 꼭 해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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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 승선 두 달 만에 오셨습니다. 백튼내가 촛불 밴드 금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2년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방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야디 여차 어야디 여차 어야디 여차 백불 받았나 출범에는 바람 옷 입고 시젠들 우리에게고 출범에는 빨간 옷 입고 보인단 화노라 내게 가는 여자 내게 가는 여자 우리의 여자 우리의 남자 동강장파도 가고 가면은 끊지않은데 명시를 가고 가고 끊지않고 있다 동강장파도 가고 가면은 끊지않은데 명시를 가고 가고 끊지않고 있다 공우라만 벙 ramen 앞tan의 핸백이요 멀쩡한 날아 방처럼 또는 용산해 햄진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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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